데뷔 20주를 맞이한 동방식이 나와주세요. 동방식이 왔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다. 내려 꽂는다. 그냥 꽂혔어요. 동방식이가 20주년이 돼서 성인식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지. 최강샤매. 이수기 도련님이라고 하면 저는 모시는 생례 같은 입장으로. 맞혀야 돼요. 자, 샤매 리포터 어떻습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황백하고 아삭아삭 씹히는데 굉장히 쫄득쫄득하면서. 이만 리포터다. 믿음 가는 얼굴이야. 귀에 도전? 책임 줘야지, 책임 줘야지. 지금 재미있는 프로그램 방청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틀리면 인상 그대로 미스터트롯 시즌3에 도전합니다.